지나가다가 들린 찌진미 집 선생님 찌진미 뭔지 알아요? 찌진미 이천 전하고 뭐 수육하고 족발하고 조금조금서 우리 메뉴가 더 가는거죠 어머 여기도 2,000원이네 무지개 고춧가루 물 소금 고춧가루 고추 고추 기름이 3 times 더 더 메이콤 맞이하며 고춧가루 떡볶이 넉넉히 돌려줍니다 그것들을 했습니다 쌀떡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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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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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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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찹쌀떡 계란물 계란물 고춧가루 쌀가루 마시멜로우 설탕 고춧가루 고춧가루 , 참기름 고춧가루 고추냉이 간장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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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